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죠 1979년에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다룬 작품인데요 제가 흥미 있었던 점은 딱 여러분 나이 또래 MZ세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상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 영화가 심박수 챌린지라는 그런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영화의 엔딩 직후에 심박수가 무려 178bpm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게시물까지 올라오면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지가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많은 관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영화 속의 전두환이나 그런 어떤 후손 그런 악인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데 끝까지 반란군의 정의롭게 맞섰던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체포돼서 갇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며칠 뒤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은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꼭 악인과 의인의 이분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잘 풀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 사회는 출발점 자체가 즉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 같고 아무리 우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봤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심지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역시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동기들이 모이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는데 우리는 육두품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교계는 사회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내가 되게 순진했구나 내가 되게 낭만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명확하게 악인인데 형통하고 의인인데 핍박받는 그런 현실들까지 벌어지잖아요 지난번 주일 저녁에 리딩클럽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나눔들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부조리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 공감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번 주부터 큐티가 우리 생명의 삶 큐티가 다시 잠원인데요 잠원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터치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잠원은 후반부로 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잠원의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잠원의 후반부로 가면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 현실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떨 때는 원리와 반대되는 현상도 보인다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대로라면 악의는 형통한 게 아니죠 원리대로라면 악의는 안 되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의인이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악인인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잠원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말 즉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부러워하다가 중심을 못 잡고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함 그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자 목표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심중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형통함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심령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최고의 목표죠 그러므로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 악인의 형통함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은 형통한 그 순간에는 절대로 옳은 길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가게 돼요 형통해지면 그러다가 결국 죄 가운데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은 영적으로 보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악인한테는 절대로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은 왜 형통한지 아십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니까 형통한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징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받지 않는 삶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한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돼요 형통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랑 똑같은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나는 네가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네 삶을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2020년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받고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 있으면서 처음에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퇴행성이라고 하니까 점점 악화되는데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게 최선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 어둡겠습니까? 내게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시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는 고쳐서라도 다시 쓰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려고 징계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셨고 그때부터 많은 걸 변하게 하셨고 그때부터 콜라도 끊게 하셨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징계는 사랑이고 징계는 축복이다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 세상은 완전히 큰일 나는 세상이 돼요 그게 뭔지 감이 안 잡히면 저는 이 영화를 자주 강조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라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안 볼 거면 그거라도 좀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늘 원망이 가득한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죠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다 귀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앵앵거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그냥 다 응답을 예스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면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기도했는데 다 들어줬으니까 그런데 1등인데 상금이 2만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폭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세상이 패닉에 빠지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1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악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혼을 내서라도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부러워합니까?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과 상응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어본 24장의 19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한번 19절을 볼게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행악자들, 즉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래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거랑 부러워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니 하면서 분노를 하는 게 먼저죠 근데 분노를 하는 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부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랑 부러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구절은 정확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다니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분노를 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곱씹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어느 순간 그게 부러움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나쁜 거를 막 욕을 하거든요 나쁜 걸 욕하면서 그 나쁜 사람을 닮아간다는 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분들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현재 단위 목사들이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분노를 품는 것과 부러워하는 것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예리하게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둘 다 콘텐츠가 뭡니까? 악이잖아요 그때부터 악의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악에 대해서 바리게이트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분노하거나 하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SNS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그런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출발선이 다르지?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듯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될까요? 뭐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3절,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3절과 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탄탄하게 건축하는 그 과정을 3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뭘로 건축된다? 지혜로 건축된다 지혜가 있어야 그 집은 건축된다 두 번째로 명철로 집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은 지식으로 각 방을 꾸미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혜, 명철, 지식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잡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2024년도, 2024년도를 튼튼하게 건축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이런 부조리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서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 우리를 건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가세요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스스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건축하시느냐?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건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다 모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됩니다 즉 이 지식은 과거에 속한 거예요 과거부터 내가 지금까지 깨달아온 것들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식은 좋은 거지만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방을 꾸밀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은 그저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명철이다라고 써져 있죠 이 명철은 바로 현재를 위한 겁니다 이 과거의 지식을 사용해서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 과거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 과거에 대한 지식을 현재를 살아가는 명철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막내라서 이런저런 악습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내가 나중에는 후임들한테 악습을 끊어버리고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식을 명철로 잘 연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경우는 과거의 그 지식을 기반으로 더 악랄하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식을 명철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바로 미래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쟁이들이 귀신같이 맞춰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이 맞추는 게 주로 보면요 과거를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너 과거에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서 복제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미래는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미래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귀신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경기가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긴 그 경기예요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때 워낙에 한국팀이 암울했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도 죽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토너먼트에서 그 누구도 한국이 독일을 이길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는요 우리가 예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도표상에서 이 과거는 뒤에 있는 거고 미래는 앞에 있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는 어디서 온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주님께 의지해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주시냐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로 정확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걸어갈 때 미래를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 엄연하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은 지식의 관점에서는 납득할 만한 반응이 맞아요 하지만 지혜의 관점에서는 전혀 틀린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미래를 알거든요 악인은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 끝이 망하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혜가 있으면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관계를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지식이죠 근데 그냥 그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명철이죠 그걸 알았으니까 명철이 있다면 정말로 그 기도를 나의 삶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이전에는 그냥 놀러 다니기 바빴다면 이제는 시간 날 때 기도원도 가고 물론 기도원 아무데나 가시면 안 돼요 정통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도원을 가셔야 되고 이상한 데 갔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제는 막 기도원도 가고 기도 시간도 정하고 하면서 나의 삶에 그 식을 적용하는 게 명철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혜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삶을 죽게 맡기는 것 나의 삶을 죽게 맡기고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가 있어야 나의 지금의 현실을 초월한 소망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죽게서 나의 삶을 끌어가시고 죽게서 미래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죠 지혜가 있어야 집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세우면 이제는 명철로 그 집을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고 견고하게 만든 뒤에는 지식으로 각방을 꾸밀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혜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강한 것이고 지식은 힘을 더해주는 것인데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을 둘 다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게 전략이죠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서 함께 붙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 그럴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래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그 명철이 없거나 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삶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면 결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부러워하면서 악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걸어간다면 분명히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의 삶은 왜 이렇게 답이 없죠? 저는 왜 백이 없죠? 저는 왜 출발선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지식의 관점에서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메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비참한 오늘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 위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명철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도 비로소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지혜가 없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왜 지혜가 없어진대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내 손이 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열지 않는데요 즉 게으름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이에요 왜 지혜가 없는지 8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해서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거만하면 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은 거꾸로 어떻게 해야 지혜가 생길까요? 이 세 가지를 거꾸로 하면 생기는 거죠 게으름의 반대가 뭐죠? 부지런하게 악함의 반대가 뭐죠? 선한 마음으로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선하게 주를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마칠게요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 낙심하고 있는지 낙담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나에게 지금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어서 낙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낙담될 때 절대 문제를 바라보면서 눌리지 마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미래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게 됩니다 나를 지금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 혼자 내일 밤늦게 퇴근을 하고 나 혼자 억울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도 그거를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낙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